위로 아! 아아 그 왜그러냐면 아아 자가 이거 네 아아 그 해성 해성안에 물이 들어있는데 물이 얼어있는데 그게 태양 가까이 가면서 물이 녹으면서 밖으로 뿜어져 나오면서 그게 빛에 반사되서 꼬리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다음거 샷건 다음 문제 샷건 콩알 안에 들어있는 콩알 그 콩알 개수는 서른다섯발 겁나 많죠 봤습니다 겁나 많죠 아 네이비 죽고있네요 서른... 다섯발 아닐까요? 아 다섯발 다섯발 그냥 다섯발 나 죽었네 한 50발 정도 들어있지 않을까요? 아 12게이지가 12발 들어있답니다 아 그래서 이름이 12게이지구나 어 그런가봐요 어 흥이 무슨 미친 저는 다시 해설하러 가겠습니다 슬러그탄이면은 엄청 두꺼운 탄인가 그럼 대포알 같은 느낌으로 날아가나? 아 이게 아까부터 너무 잔인하시지 않나요? 약간 이거 좀 진짜 네 안 놀러져가지고 좀 잔인하신거 같은데 이거 할게 없네 하지마 아 노지 하나 남았어요 아 노지선수 아 노지선수 3개 왕이 넘어지면 심쿵 런센스인가요? 런센스입니다 왕이 넘어지면 심쿵 왕놈 왕놈 왕이 쿠 왕 감사합니다 왕이 이칭 ω 푸 pumpkin 왕이 이칭 도람이 카메라를 들고 찍어도 흔들림 없이 찍을 수 있도록 흔들림 완충 장치가 되어 있는 카메라의 명칭은? 드론? 그 축이 XY로 돼가지고 3축, 3축 된건데 이름 뭐더라 그거? 삼각대 치킨헤드 아니야 치킨헤드? 버드, 버드헤드 카메라 버드헤드 카메라요? 그게 새 대가리가 가만히 있고 몸은 움직여진다는 거에서 착안해서 만든건데? 오오오 좋네 아 스테디캠이래 어쩌라고 요리를 좀 해 모두가 죽었다 대가리는 욕이 아니에요 동물을 지칭할땐 모두 끈 대가리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사람 같지 않은 새끼들한테 말할 때 다 졌네 나 이번마에 그냥 머리도 지울게요 아 아 노진님이 마지막 멋있게 보내주십시오 네 그냥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쓸 걸 다 써가지고 세계 3위로 네 남겠습니다 세계 3위 세계 3위로 남겠습니다 아 아 멍청 멍청 할머니 있나요 할머니 쓰죠 썼죠 썼죠 아까 썼죠 아까 아 뚱뚱해서 안 날아가는데 아래로 떨어지겠지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노즈야 반대로 그렇게까지 안 오 오 오 아니 이걸 노즈님 빨리 숨어요 아니 숨을 수가 없는 게 네 방법이 없어가지고 네 방법 방법 아 저 닉네임 이름 뭐였죠 현수씨 그 수류탄으로 멋있게 보내주시죠 수류탄이요 네 알겠습니다 홀인원 보여주세요 아 남자가 거기서 쏘면 안되지 뒤에 쏴야지 알겠습니다 쭛쭛쭛쭛 뒤로뒤로 더 더 더 가야지 더 더 더 아이고 됐다 됐다 됐어 됐어 죽게 해줄게 죽게 해줄게 95부터 해달래 95발이 달래 95 떨어뜨려 됐어 95발이 달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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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5발을 달래 90발을 달래 99발을 달래 20발을 달래 수류탄이? 네 터집니다 아 설정 가능해요? 그게 설정을 몰라가 아 이거 어떻게 넘어가냐 아 뭐하세요? 아 뭐하시는 아 이게 아 아까 제 택배를 다 썼네요 이건 뭐야? 아 쓰레기 그거는 거의 철물점 아이템 어 아이템 떠요? 네 아니요 그게 그럴걸요 아마도 파란색 박스가 철물점 아이템 아 아 노지님 이거 실패하고서 자살 아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해봐요 진짜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난자답게 아 뭐하시는거에요 아 하하하하 뭐잼 하하하하 야 저 이런첩대 싫어하는거 아시잖아요 에이 무슨소리하세요 첩대라죠 저가 눈이 나빠 아 눈이 나빠서 잘못 썼습니다 아아아아 여긴데요 이땐 제가 저 이번에 진지하게 해요 서로 네 진지하게 하긴 네 정말 저도 진짜 진지하게 할게요 뜨로우가 나올 줄이야 아 아 여기도 그래도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있네요 아 그렇네 아 이게 이 맵이면은 뚱땡이가 제일 아 백시래요 세계유위의 현란한 원즈성전 저는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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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왜 여기 있어 스페이스바가 안 눌러져요 스페이스바가 안 눌러겠어요 저기 가운데 있는 몸이 제건가요 색깔이 파란 색깔 검은색으로 나온대요 저는 파란색인데 파란색이에요 어 뭐야 진짜 파란색이네 아 뭐하시는거에요 아니 저게 검은색으로 나와요 저는 진지하게 합시다 아 진짜 진지하게 검은색이었어요 그래요 네 사실 뒤에 맞추려고 했는데 제가 맞았어 그래서 오 와 이거 진짜 방법없다 이거 어떻게 싸우냐 이메 사실은 아 로프 그렇게 쓰면 안되지 에헤 쭉쭉쭉쭉 가는거 있잖아요 쭉쭉쭉쭉 쭉쭉쭉 가는거 있잖아요 쭉쭉쭉쭉 가는거 있잖아요 이런거에요 로프 로프 뭐하세요 아 이게 아 이게 저기까지 안가는데 쟤는 크게 데미지가 적어가지고 흠 뭔가 30이 나와가지고 해봤는데 망했네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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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복 개복 다 수류탄으로 안되서 3초 짧을텐데 빨리 던지면 돼 야 야 와 지렀다 와 저걸 계산하네 수류탄 늘리는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나네 와 찰떡 불렸어 와 이야 엉 어떻하지 호라가 제발 여기서 이거를 톡 톡 톡 아 뭐야 지뢰가 저렇게 바로 터지나요 원래 보통 딜레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빠른데 한번만 살려주세요 판사님 레아님이 일부러 져주는듯한 냄새가 가득나거든요 내일 뭐하세요 내일요 내일요 어 내일은 네 방송봐야죠 아 오늘 늦게 좀 밤샘 밤을 새까 생각중입니다 어차피 아 요즘 너무 할게 없어요 인여여가지고 아 이걸 이렇게 하 하 어디사세요 태백이요 태백이요? 강원도 태백? 네 아 멋이네 지금 태백이랑 저 부산 살거든요 네 인터넷 딜레이가 없네 아 태백이 얼마나 좋네요 시가 아니 도시 아니 촌이 아니고 도시입니다 아 그래요? 네 핍 핑이 막 심각하지가 않아 역시 근데 이게 태백이 되.. 태백 씨가 된 게요 네 옛날엔 인구가 많았거든요 네 지금은 간당가당하게 그 할당략만 채우고 있어가지고 간신히 씨로 지금 명 받고 있습니다 아 원래 씨가 될 수 없는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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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인씨 밖에 안 줬어 아 예율 좀 되셨네 이거 노지가 잘하는데 은근히 그죠 아 근데 제가 인터넷으로 본 거 한 게 있는데 진짜 비하가 아니라 네 뭐 화폐라는 소리가 있던데 그게 진짜 아니죠? 아이 감자가 화폐라는 하하하하 아니죠 진짜 아니죠 아닙니다 아 아까 그렇게 들은 얘기에서 여기도 당구장 있고 피씨방 있고 아 아 아 코미점에서 막 된다 해가지고 아 여기도 다 CU 있고 그래요 그럼 부산은 뭐 그러면 뭐 부산은 뭐 생선하고 뭐 그러면은 그거 그거 화폐야? 어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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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사투리를 안 쓰시네 아 둘 다 구사 가능합니다 흠 오오 아 네 사실 제가 아 아닙니다 네 말씀하세요 시간을 이렇게 끄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 데스매치? 그렇습 delivering 아 아 저게 저래 걸려 왜 아직 20초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잠 못했네 선수를 바꿨어야 되는데 어 이걸? 아... 어 저거 안 뚫렸어 와... 뭐야? 안 뚫린거야? 어떻게 저렇게 했어? 어 강원도에 명물 하나 소개시켜주시죠 가볼록 강광우 추천 관광지 주워! 아... 어... 어 생각좀 해보고요 잠시만요 네 그거 그거 탕광촌 경험 경... 체험 탕광체험 탕광... 탕광촌 경험은 또 뭐야 탕광... 탕광 근처에 가면요 밑에 물이 있는데 그 시내가 같은게 물이 새빨개요 아 녹슬아가지고요? 철분... 철분선 철성분때문에 그 시냇물이 있는 지나다는데가 새빨개요 아... 시빨개 시빨개 완전... 왜 이렇게 잘... 네 잘하시죠 왜 이렇게 저 강원도 살았었잖아요 아 맞다 아니... 아... 네 그걸로 안가시는게 좋았을텐데 왜? 네? 아니요 노즈님 캐릭터요 야... 왜 이렇게... 등킹도넛을 먹으봤나 네 먹으봤나 먹으봤나 어... 우워어어어... 와아... 와아... 메그도 나르도 아... 저기앞맞네 크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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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읍 su- 아... Sund technicum 썬드 데스도 왔거든요 네.. sh- 큰일났네... 서로 다가가진 않아요 유빈... 외비이렇게 돼가지고 웹이 이렇게 되가지고 주단 대죠 아 저거 저게 계속 걸려요 진짜 아니 저게 웅덩이만 저기만 없으면 딱 좋을텐데 네 한 번 더 오케이 아 좋아요 역시 명경이는 뭘 먹으면서 봐야죠 죽었네 죽었어 나 죽였네 왜 무서워요 음 또 실패했네 이분 최소 해탈의 경지에 아 저거 진짜 PC방이어가지고 멘트를 마음대로 무릎치는게 너무 아쉽습니다 PC방에 사람 많나요? 아 지금 주말이어서 그런지 좀 많습니다 지금 한창 인기많은 게임은 뭔가 롤받기 롤이죠 롤 혹시 롤받기 없죠 게임이 그쵸 아 한대 한대 한대요 아 뭐야 치킨 얼어있는거 먹어도 되죠 나 안되나 어 어 진짜 안졌네 저거 후음 아 uzpd를 넣었어야 되네 암 아 여기서 딜을 넣었어야 되네 앗 뭐야 저건 아 아 처음 설정할 수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9시부터 계속 경기를 해가지고 이제 다 예열된게 다 터졌어요 아 하기 싫다 아 하기 싫은.. 에이 아 그런건 아니고 방금 싫다 아 경기력이 떨어진다 아 오! 호영아 경기력이 좀 그렇죠 호영아 니가 사준 치킨 먹고 있어 살려주세요 뭐야 불이 왜 꺼져 12시여서 그런가 PC방에 불도 꺼요? 밤이 되면은 자라고 불도 꺼주나봐요 요즘 아 좋네 진짜? 미쳤네 아니 할게 없네 요거나면 집에 가는거에요 그러면은? 아니요 이따가 친구들 만나려구요 어 뭐할라고요? 만나서 롤할려구요 아 PC방에서 만난다구요? 예 사실 애들은 다른 PC방에 있거든요 지금 아아 아 치킨 먹고 싶다 우와 아 낙 우와 오 물에 떨어져서 공기저항을 줄이는 우와 아 낙 우와 오 물에 떨어져서 공기저항을 줄이는 우와 어 흠 어 괜찮아 괜찮아 아 이거 어떡하지 먹고 두 조각 남은거 대피어온거야 아까 낮에 먹었대 어 뭐야 어 움직여 빨리 죽일텐데 왜 얘를 다 이덕 뭘까 뭘까 어 이거 로즈에 얘기했는데 노즈가 밑으로만 파면 이길래 있어요 노즈가 밑으로 파야지 Esp해주세요 아뇨 에에에 어..에에 아 RED